오늘의 용의자 퍼플키스 이게 뭐야 이거 보라색 뽀뽀인가? 3명이서 나왔어요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네 저는 최인이고요 저는 최인하면 최아웃 못하는 퍼플키스에서 최인하면 최아웃을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려워 감옥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 도시입니다 저는 팀에서 퍼포먼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구먼 어 마이크가 안 나온대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 보컬을 맡은 고은입니다 고은?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혜균 선배님 실물 영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때 보니까 너무 진짜 찐 연예인 같아 네네네네 진짜 신기해요 연예인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더 신기해요 아 반가워요 신곡 제목이 뭡니까? 바로 맴맵입니다 맴맵? 곡 컨셉은 뭐지?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아 센데 네 채인은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내 귓가에 맴맵 맴돌아 날 기분 좋게 했던 최고의 칭찬 한마디씩 퍼플키스 언젠가 무조건 뜬다 뜬다 그리고 도시는? 오늘 예쁘다 아니 오늘 예쁘다 채인은? 너가 짱이야 너가 짱이야 퍼플키스 뜬다 어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퍼플키스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자 컬투스의 첫 출연입니다 퍼플키스 저는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룹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세 번째 음원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라서 네 제대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에서 최인하면 최아웃 못하는 최인입니다 최인하면 최아웃 못하는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차가운 도시 여자 도시입니다 씨리네 이름이 씨리네 씨리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곱디고은 나고은입니다 나고은 얼마나 고운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퍼플키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음악 줘버리세요 줘버리세요 소속사 RBW에서 마마무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걸그룹 퍼플키스 네 박지은, 나고은 도시, 이레, 유키, 체인, 수환, 7인조로 2021년 3월 폰조나로 정식 데뷔 폰조나 뮤직비디오는 데뷔 8일 만에 합산 조회수 천만 뷰를 돌파하며 주먹을 받다가 이후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좀비가 화이팅 좀비로 호평을 받으며 테마돌이란 수식어를 획득 2020년 3월 29일 이번엔 고혹적인 마녀로 변신해 타이틀곡 맴맴미로 컴백 타이틀곡의 보랏빛 주문을 걸어 우리의 뇌리에 강렬히 박힐 그 이름은 바로 퍼플키스 잘했어 나? 네 완벽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텐데 컬투쉬에 처음 나왔으니까 강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룹이다 우리는? 네 얘기를 하면서 각자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좋아요 보도자료 말고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저희 그룹은 일단 굉장히 다채로운 것 같아요 테마돌이라는 그 수식어가 저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테마가 있는 것처럼 항상 컨셉이 좀 바뀌어요 그것처럼 좀 다채로운 매력이 있지 않아요 아니 이제 뭐 어떤 그룹이든 아이돌이는 네 나올 때 테마를 다 바꾸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이제 퍼플키스만의 테마는 좀 달라요? 네 약간 예를 들면은 저번 컨셉은 좀비 이번 컨셉은 마녀 이런 식으로 아예 테마가 팍 정해져 버리는 거 네 약간 테마파크죠 테마파크? 오 좋네 놀이공원이네 네 놀이공원 맞아요 느낌이 도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면 뭔가 이런 컨셉적인 거 말고 저희 팀 멤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되게 좀 소녀들 같고 소녀소녀 네 그리고 순수함이 있어요 네 좀 다들 순수한 면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저희가 팀워크가 진짜 좋다고 좀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네 와 팀워크가 좀 사이가 좋구나 네 사이가 좋아요 원팀이군요 원팀 네 맞습니다 우리 나가오는? 저는 저희 팀은 중독성 강한 마라맛 걸그룹이라고 생각해요 마라맛이요 마라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먹으면 얼얼하죠 입이 얼얼하고 맞아요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맞아요 얼얼하게 만드는구나 네 약간 무대로서는 얼얼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밸런스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 밸런스돌 인형이 잘 맞아요 뭐가? 네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뭔가 실력적으로나 뭔가 매력적으로나 서로 서로 뭔가 각자 색깔이 뚜렷하고 좀 다 잘하는 면도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작사 작곡도 다 네 다 하고 안무 창작도 하고 네 자급자적 돌이네요 네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네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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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듣고 있다고 지금 회사 좋은가요? 대답해 주세요 좋은가요? 오 끄덕끄덕 아 이응이라고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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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누구예요?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이십니다 네 결혼하셨어요 저분? 안 하신 걸로 싱글이군요 네 네 신곡 공부합시다 맴맴 네 공부 아 네 저희 맴맴은요 들어보시면은 맴맴맴이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게 되게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그게 좀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딱 뇌리를 박히고 또 저희 퍼플키스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중독성 강한 곡입니다 아 중독성 강한 곡 막 바닥에서 플로어 안무를 포인트 한 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노래 어느 부분에 있어요? 가장 그 후렴구 부분에 있는데요 노래하면서 노래랑 그 부분을 같이 해주세요 네네 동작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름이 있는데 셀프 딱밤춤이에요 셀프로 딱밤춤이에요 셀프로 딱밤춤 셀프로 딱밤춤을 이렇게 세대 때리는데 보여 드릴까요 한번 셀프로 딱밤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셀프로 다 nights 셀프로 다аются 셀프로 다 meteoro 셀프로 다 arbitrar 셀프로 다 ApostLS 오 네 있어요 ицzo 아 머리가 커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셀프로 다nik 셀프로 다른 bands 셀프로 다 marca 셀프 셀프로 이런 한번ibrake Nie 율리모 그러면 sł 요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일단 간단하네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어 근데 이제 읽는 것은 Ho lem kob 이렇게 해서 M-E-M-E, 그냥 대문자 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M이 하나 빠졌네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거지? 이게 사실 이 M-E-M-E-M이 합성어예요. 요즘에 네, 미미, 맞아요. 요즘에 문화적 유행을 통칭하는 단어인 밈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미지수를 뜻하는 대문자 M 이게 합쳐져서 M-E-M-E-M을 맴맴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구나. 네, 마녀가 됐는데 각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녀예요? 이런 세계관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시간을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돌아갈 수 있어 맞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같이 좀 갈 수 있어요? 네, 혹시 어디로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빠 얼굴 보고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응애를 외치는 응야를 외치는 응야를 외치는 응야를 외치는 응야를 외치는 봤어요? 아빠 얼굴 봤습니다. 지금 또? 네, 저 도시는 기억을 파괴시키는 마녀입니다. 나쁜 기억도 파괴시켜드립니다. 그러네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은 좀 보존을 해드릴까요? 네, 해주시는군요. 낙원은 어떤 마녀예요? 저는 기억을 통제하는 마녀입니다. 오 여기 가둬놓고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었네 퍼플키키스 기억만 나기 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었어요? 그럼 다 마녀로 나와요? 네, 맞아요. 다 마녀로 나와요? 다 마녀예요. 안무도 아주 파워풀하고 일단은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노래 못 들어보시는 우리 쇼다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내 머릿속에 할 때 포인트 안무도 따라하시면서 한번 뮤직비디오 감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계속 맴도네, 그 부분이. 네. 특이한 게 퍼플키스가 팀에 리더가 없어요? 네, 저는 리더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 저희도 데뷔할 때는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저희 연습생 하는 기관들을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그냥 각자 알아서 뭔가 얘기해야 될 게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되게 뭔가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잡고 하지 않아도 얘기를 통해서 좀 스무스하게 하는 편이라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이 잘 되고 네, 맞아요. 그렇게 화합이 잘 되면 굳이 뭐 리더가 필요 없죠. 네. 네. 맞네요. 저기 밸런스 돌이 맞네요. 밸런스 돌이 맞는 것 같아요. 마마무 선배들은 어때요? 좀 애정을 갖고 우리 동생들 잘 챙겨줍니까? 네. 엄청 잘 챙겨줍니다. 어떤 걸 잘 챙겨주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봐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데뷔 전에는 그렇게 많이 소통할 기회가 선배님들이랑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근데 어느 날 딱 데뷔하고 이제 선배님 오디오 쇼를 나갔는데 저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감동이었겠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막 다 울었어요. 우와, 그랬구나. 우리 RBW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담기에는 너무 높은 그릇을 가진 텐션이에요. 직원들이 얘기한 거죠? 네. 여기 계세요. 아까 팀장님이. 네. 매니저님. 매니저님도. 이 말을 한 매니저님이 지금 저기 계시는군요. 네.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담기에는 너무 높은 그릇을 가진 텐션이라는 말은 매니저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텐션이 높아요? 지치지 않는구나. 보통 뭔가 아까도 저희가 밸런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텐션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저희가 한 명이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고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세인이 제일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맞아요. 제가 조금 높기는 해요. 매니저가 좀 제보를 해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말을 한 번 시작하면 갑자기 막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 말을 잘 안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한 번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텐션을 원래. 그리고 어떤 거에 수다를 많이 떨어요? 어, 그냥 진짜 쓸데없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 이런 거 하나에도 갑자기 뭐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나면서 맞아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지치진 않겠다. 네. 의미 있긴 하겠지만 매니저와 성향이 같이 맞으면 좋을 텐데 네. 매니저님도 말이 못지않게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저희 7명보다 더 많으세요. 아, 진짜? 네. 되게 피곤해 보인대요, 지금. 아, 정말요? 매니저님 피곤하세요? 아, 지금 보은 씨는 나고은이 본명이고 네, 맞습니다. 도시는 본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본명이 아닙니다. 그럼 사장님이 도시라고, 네, 너 도시 해. 그렇게 도시 한 거예요? 아니요, 사실 도시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연습생 때. 오, 진짜? 네. 왜,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 이것도 라디오랑 관련된 비하인드인데 제가 엄마 차를 타고 가면서 연습생 때 이제 회사 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태연 선배님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인 Something New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갑자기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 처음 부분이 도시 위에 소음 이게 가사인데 제가 그때 딱 비 오는 날 그걸 듣다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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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이거 도시 할까? 이러면서 딱 꽂혀서 그 단어에 바로 도시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도시라고 할게요 회사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래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본명이 은성인데 은성이.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도시라는 단어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치. 지금 걸그룹 중의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도시. 최애인은 본명이에요? 어, 저도 본명이 아닙니다. 저는 특이한 이름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처음에 하트 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막 A. 세상에서 제일 특이한 이름 찾아보다가 저희 연기 선생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더니 선생님 잘 드셨어요. 네. 며칠 뒤에 이 이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딱 좋은 것 같다 해서 연기 선생님이 체인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네. 오. 그 의미가 얘기예요? 그 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엮는 체인으로 모든 걸 좀 엮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퍼플키스의 메인보컬이 7명 중에 3명이 메인보컬이에요. 맞아요. 그중에 두 분이 여기 와 계시네요. 지금. 안녕. 노래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메인보컬의 본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요? 그러면 저희 수록곡 프리티 사이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불러볼게요. 5, 3, 4 I'm pretty psycho This is a bit of a chillin' on a happy night, oh 감사합니다. 힘들어 보는 곡이다 제가. 그렇죠. 아는 곡으로 좀 불러주면 안 되나요? 좋아요. 네. 체인님 불러줄래요? 네. 네. 제가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와 에코 많은 분들이 좀 아실만한 이제 봄이니까 잠시만 한번 생각해봐도 그러면 도시가 먼저 불러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뭘 부를까요? 평소에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평소에 즐겨 부르는 노래 우리가 좀 아는 노래를 불러주면 이제 이제 노래의 실력이 좀 딱 드러나잖아요. 봄노래? 그럼 저는 마마무 선배님들의 봄타라는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 어쩌면 좋니 붕붕 따있는 이 기분 봄타 봄타 나 봄타 나 봐 네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아 정말요? 프로곡은 다 못 들어봐서 저는 그러면 저스틴 비버님의 저스틴 비버 베이비를 불러볼게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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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에 나왔어요 오씨는 믹스나인 케인은 케이팝 스타 케이팝 스타 언제 나왔었어요? 저 시즌3에 나왔었어요? 네 오래됐었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 채령언니랑 이치채령언니랑 아이즈원 멤버들은 채연언니 그랬구나 어디까지 갔어요? 저 탑10 바로 전에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좋았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노래 춤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니까 나는 이거 좀 잘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저는 배를 잘 깎습니다 진짜 잘 깎어요 한 줄로 안 끊고 깎을 수 있습니다 얇게? 네 얇게 그렇죠 미리 얘기 좀 배를 준비했을 텐데 아쉽다 빨리 깎아요 아니면 점점 깎아요? 꽤 빨리 깎았는데 저번에 뭔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 몇 분 안에 바로 깎았었어요 안 끊기고 안 끊기고 진짜 그러면 배만 잘 깎아요? 사과는요? 사과 사과는 조금 어려운데 배보다는 어렵지 않게 그래도 한 세 번 안에 안 끊고 깎을 수 있어요 세 번 안에 오 그렇구나 과일 깎는 게 특기구나 도시로는 뭘 제일 잘해요? 난 이거 좀 내가 잘해요 저는 약간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서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면 약간 요즘 제가 케이팝에도 관심이 많아서 약간 노래 1초만 듣고 맞추기 이런 퀴즈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는 형님 같은데 나가야 되겠네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희철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철이 희철이 제가 희철이가 짱이잖아 근데 솔직히 희철 선배님은 비트 소리만 듣고 맞추시길래 그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서는 네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끼죠 능력이죠 우리 나가온 저는 그 아프리카 전통 악기 중에 칼림바라고 있는데 제가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칼림바를 한때 엄청 쳤습니다 칼림바를 아 보이실 수가 없는 건데 다음에 올 때는 꼭 들고 올게요 아 칼림바 그래요 채인 양이 소식적 꿈이 농부였어요 역시 배를 잘 깎으니까 네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꿈인데 좀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나중에 꼭 농사를 지을 거예요 어떤 농사? 농사 되게 많아요 네 약간 근데 나중에 꼭 지어야 되는 농사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저는 근데 자식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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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농사가 있어요 네 뭐 한번 재배해보고 싶어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법한 그런 음식을 바질이나 상추 토마토 딸기 약간 샐러드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신선한 재료들을 유기농으로 그냥 먹을만치 어 옳가닉으로 옳가닉 옳가닉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 쇼다런들이 퍼플키즈 나온다고 공식 인별그램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각자 써있는 본인의 질문을 읽고 본인이 답해 주실까요? 네 고은 자타공인 김치 러버라는 고은향 진짜? 네 맞습니다 김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던데 그게 뭔가요? 컬렉션? 김치를 계속 보유하면 익잖아요 아 그쵸 익는데 이제 저희 집이 되게 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심이에요 김치에 그럼 김치 장인인가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손맛이 끝내주신 어디뿐이세요? 전라도 분이십니다 아하 전라도 김치 네 그래서 정말 정말 항상 김치가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네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멤버들이랑 나눠먹습니다 찢어먹기도 하고 김치가 최애에요 맞아 진짜? 익은 김치를 좋아해요? 겉절이를 좋아해요? 저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어머어머 신났다 약간 김장철에는 이제 생 아 사투리로 생지라고 하거든요 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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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지를 이렇게 밥에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일 땐 익은 걸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 전문적인 완전 완전 묵은지를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오 맛있죠 여기 딱 보는 순간 침이 쫙 이렇게 찜 이렇게 쫙 이렇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완전 투명해질 때까지 익은 김치 네 알아요 그런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죠 아 맛있겠다 미쳐요 미쳐요 나는 먹어보고 싶다 할머니 김치 다음에 그럼 올 때 젓갈이 뭐가 들어갔어요? 젓갈이 뭐가 들어갔어요? 네? 젓갈 넣는 김치죠? 네 젓갈 넣는 김치 어 저는 잘 모르는데 젓갈을 넣으시긴 한다고 들었어요 아 먹어보고 싶은데 내가 딱 먹어보면 아는데 김치 어 제가 한 번 가져올게요 하김치가 진짜 맛있네 진짜 진짜 김치 박람회 같은데 한 번 가보세요 진짜 저는 한 번 전국에 김치들이 다 모여있어 진짜요? 장난하냐? 진짜요? 언니 가야겠다 활동 끝나고 저희가 거기서 사진 찍힐 수도 있어요 여기 가면 강원도식 김치는 생선으로 담은 김치가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익으면 그 생선도 먹으면 되게 맛있다 꽃게로 담은 김치도 있어요 꽃게 김치? 그것도 꽃게도 먹고 해남 쪽에 김치가 그런 김치가 있대요 땅끝 아 땅끝 꼭 가볼게요 다음엔 칼림바하고 김치 갖고 오세요 김치를 갖고 오세요 항아리 네 알겠습니다 자 도시 네 도시양 한림리구 입학시험 때 CD가 고장났는데도 합격했다는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CD가 고장났다는 건? 네 보컬로 시험을 보는데 준비한 CD가 고장이 난 거야 네 이게 한림리구 입학시험은 보컬은 무반주로 부르는데 이제 특기를 제가 댄스를 준비해 갔는데 CD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무반주에 쳤어? 아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약간 붙여줬다 약간 이렇게 학과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네 좋게 봐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춤췄어요? 아 저 그때 CLC 선배님들의 페페라는 곡을 욕 날 거 아니에요? 좀만 해보세요 어 여기에서 예예예 아니 이렇게 추면서 아 추면서 해볼게요 네 한 번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뭘 줄 수 있겠니? 네가 나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렇게 웃어서 묻힌 거예요 그죠? 밝아 보여요 그날은 웃진 않았고 네 엄청 열심히 왜 건들고 흔들었니? 왜 이렇게 건들릴 거려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래였어요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궁금했는데 그래도 즉석에서 노예를 부르면서 춤을 췄으니 채인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질문을 본인이 하세요. 네. 죄송해요. 채인 별자리 운세 좋아하잖아요. 평소 멤버들 운세도 같이 봐주는 것 같던데 오늘도 보고 왔나요? 최근에 본 운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별자리 운세를 보는 걸 좋아해요? 네. 타로도 요즘 잘 봐가지고.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알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쳐가지고 검색해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날에 그걸 봐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음악방송도 있고 오늘 라디오도 제가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골투쇼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떨리고 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봤거든요. 무슨 자리예요? 제가 사수 자리인데 아니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좋은 일이 없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진짜? 네가 싸워왔던 걸 다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해서 제가 오늘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아니요. 완전 가만히 못 있는 편이라가지고 나 오늘 나가서 진짜 가만히 못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나? 뭐 이 생각하면서 근데 과몰입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별자리 온도가 또 나올 때는 무시하는 편이에요. 원래 그렇지만 원래 좋은 것만 자 이렇게 퍼플키스를 탈탈 털어봤어요.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네. 네. 저희 퍼플키스가 이제 맴맴이라는 곡으로 세 번째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컴백이라 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더 왕성한 활동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저희 퍼플키스 다음에 올 때 김치도 가져오고 칼림바도 가져올 테니까 단체로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단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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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감사합니다.